안녕하세요. 리나예요. 왔어요. 바닷가에 왔는데 두키가 오래간만에 나왔는지 완전히 신이 났어. 신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도 좀 북적북적하네요. 안녕. 하하하. 악. 쪼금 엄마가 6년이 되어 있습니다. 내가 스테리스은 될 것이다. 알아요. 안녕, 쯧gy. 아멘 날씨가 좋은지 오늘은 몇사람이 좀 보이네요 두키는 완전히 신났어 강아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도 송쇼를 해야되니까 완전히 신났어 가자 두키 렛츠고 제가 지금 새로 산 그 어수모 그걸로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흘리는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 그걸로 어디에 있는지 그걸로 그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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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